반갑습니다. 메가스튜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구학2 수험생 여러분들, 6월 평가원도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갈 시즌인데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중간텀으로 작년에 그래도 지구학2가 개정이 되고 나서 작년에 나왔던 개정기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평가원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떠한 주제를 평가원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자료로 구성을 해서 특히나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연습해 볼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작년 개정되고 난 이후의 기출문제들 위주로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쭉 정리하는 기출특강 엄청난 기출특강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 그 이전의 개정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에도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들이 지구학2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개정전에 기출문제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풀어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한 엄청난 기출특강 지구학2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6월 모평 20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실 그 이런 지진파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지구학2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사실 작년 몇 번으로 나왔던 거야? 20번으로 나왔던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20번으로 나왔을 때는 뭔가 새로운 자료 구성이라든가 자료 해석에 약간 좀 함정이 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기출을 연습하면서 일단 출제 개념이 딱 보면은 이제 이게 주식옥선처럼 보이는 형태이긴 하지만은 주식옥선은 X축이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Y축이 P파와 S파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P파의 도착 시간하고 그리고 PSC의 관계를 게다가 지진 기업과 니은이 발생을 하고 그걸 서로 다른 관측소 A하고 B에서 관측을 하면서 실제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하고 다르게 우리가 지진 발생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원래는 나중에 역으로 추산해가지고 지진 발생 시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은 이건 아예 지진 발생 시간을 PSC가 0초라고 하는 건 거기 진원에서 지진파가 출발하는 시간이냐잖아 그러니까 진원에서 지진파가 출발하는 시간을 주고 그걸 지진 발생 시기라는 거 좋지 그리고 각각의 P파가 도착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은 굳이 진원거리 D는 P파 마이너스 S파의 속도 분에 P파 곱하기 S파의 속도 곱하기 PSC라고 하는 공식이겠죠 P파 속도 마이너스 S파의 속도 분에 P파 속도 곱하기 S파의 속도 곱하기 PSC 이런 식을 쓰지 않고도 그냥 지진 발생부터 관측소에 P파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 S파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럼 P파고 S파의 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S파의 속도만 나왔지 P파의 속도는 나오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런 자료 해석을 할 때 이런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기출 기출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학습 그리고 출제의도 분석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지 빠지지 말아야 될 그런 함정들을 한번 찾는 연습들을 기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은 자 어제는 이제 문제풀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작년 개정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게 6, 9, 평가원 이렇게 3개 있잖아요 6, 9, 수능이요 6, 9, 평가원하고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교육청 기출 문제도 있는데 이 중에 6, 9, 평가원 그리고 수능 문제, 60문제는 다 집어넣어 놓고요 그리고 교육청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를 선별을 해가지고 총 100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개정전에 기출 총 100문제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여간 출제의도, 자료구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제 형태 같은 것들을 좀 익숙하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기출이 됐으면은 올해도 똑같이 반복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출이 됐다는 얘기는 평가원에서 그 개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년에 기출이 됐으니 올해는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작년에 기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 아주 분석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 왜? G2에서 완벽하게 만점 맞으려면은 G2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과 유형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시험에 들어가면 돼 그래도 거기에 강약은 있잖아 강약은 있는데 그러면은 평가원에서 계속 반복돼서 출제를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리고 개정전 기출은요 주로 이제 개정전에 개정전 기출은 되게 좀 지구과학 1,2 내용이 좀 섞여 있어요 특히 천체 같은 경우에는 개정전에 지구과학 1에 있던 내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전에 평가원하고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주요한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이미 선생님이 진행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개정 후 작년 기출하고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같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요 총 이제 작년 이제 2020년에 우리가 봤던 기출 문제 위주로 100문제가 구성이 돼가지고 한 강의랑 보통 한 10문제 정도씩 여러분들하고 해설을 할 겁니다 거의 하프목이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강의당 한 50분 정도 해서 한 500분 정도 내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완강은 선생님이 지금 이제 7월 초에 지금 촬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해가지고 여러분들 완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 3 교재 구성은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챕터 3는 개정전 기출은 이미 선생님이 촬영된 강의를 같이 여러분들 개정 후 기출 강의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특징은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작년에 나왔던 선생님이 주로 해설하게 될 100문제를 기출 문제랑 그 기출 문제의 핵심 개념 사실 문제풀이도 그냥 단순히 문제만 쭉 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핵심 개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그래서 이 수능하고 평가원은 작년에 했던 60문제를 전체를 집어넣었고 교육청 문제는 좀 선별해가지고 40문제를 골라서 총 100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선생님은 챕터 1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좀 다시 반복해서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앞쪽에 앞쪽에는 또 문제가 있고 그 밑에 해설을 집어넣어놨으니까 선생님 문제 보고 해설 보니까 문제가 막 자꾸 눈에 안 들어오고 해설이 자꾸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근데 해설을 좀 뒤로 빼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부러 해설을 앞에다 집어넣어놓은 게 문제 풀고 나서 해설을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해설이 문제풀이에 해법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잘못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잘못돼서 이게 틀린 건지 그 내용을 정리해놓은 거니까 해설을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기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풀고 선생님 강의 듣고 핵심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중요 해설을 같이 바로 읽어보라고 넣어놨어 그런데 해설이 같이 있으니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챕터 2에 이걸 다시 풀기 위해서 밑에 1, 2, 3, 4, 5번은 빼고 기미디를 5X형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다시 문제를 다시 실어놨습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다시 풀 때는 다시 풀기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챕터 3는 개정전의 기출 모아놓고 선생님 해설 강의 진행을 했으니까 개정전의 기출이라고 해서 딱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혀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잖아 똑같은 개념이 단지 개정된 교과서 이전에 시험을 봤을 뿐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기출 특강 이후에 바로 선생님이 이제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까지 G2도 같이 쭉 같이 진행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서 빨리 여러분들 강의를 완강을 할텐데 어찌됐든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지구학 2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들로 만드는 그런 목표 없습니다 그런 거창한 목표 따위 없어요 올해 11월 18일날 여러분들 시험보는 지구학 2 수능에서 딱 20개 수능에 나오는 20개만 여러분들을 맞추게 해드리는 목적이고 여러분들도 그 딱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뭔가 지구학에 대한 대단한 걸 알고 싶다 그럼 언제라도 선생님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은 답 달아드리고요 그때까지는 딱 우리 수능에 맞춰가지고 올해 수능 20개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대학 가서 내가 맘껏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학년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믿고 듣는 어명대 선생님 강의 믿고 따라오시면은 기출 특강부터 시작을 해서 어메이징 실전문제프리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실전보기사까지 여러분들 수능 지구학 2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 완벽한 만점을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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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